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엄마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1탄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깨우세요. 엄마에요. 이게 엄마 맞아?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우 하면 어우 어우 멀미나 이거 약간 멀미나는데? 여깄네? 일어나. 집 몇신데 아직도 자고 있어? 어? 얼른 안일어나. 음식을 만드세요. 주방이 어디죠? 아 여기인가? 아 여기가 주방이구나. 음식을 만들어요. 대충 만들어야지 그냥. 아 이거 다 됐다. 어 냄비 불도 안 끄고. 방으로 가세요. 하하하하 어우 땀땉해. 아 내가 먼저 쓰러지겠는데 이거 하다가. 일단 방으로 가세요. 네. 크려. 다음. 에? 음식은 어쩌고요? 갑자기 왜 출복으로 갈아입었는데? 남편 방으로 가세요. 남편 맞아요? 교복인데? 이상하네. 학생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준비됐어요? 갈추비? 애방으로 가세요. 애도 있어? 아 이거 하다가 인내심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거 사실 게임 이름. 엄마가 되었다가 아니에요. 아 몇 살이야? 한 6살 돼 보이는데? 7살? 다음. 어.. 어.. 어 간다. 학교 갈 시간인가 보네? 아 학교 데리러... 학교 데려다주러 가는가 보구나. 여기 유전자인가 봐. 집안 유전인가 봐. 느리게 걷는 거. 빨리 못 걷는 거. 근육이 없어서 그런가 다리가 굉장히 얇긴 하거든요 됐어 왔어 잘 갔다와 바이바이 보냈다 방으로 가서 쉬세요 뭐 걸어 다니는데도 굉장히 힘들어 지금 칼로리 엄청 소비했습니다 한 걸음마다 10칼로리씩 소비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쓰러질 것 같아 밥 먹어야 돼 아 매우 아파 느낌이 몸이 안 좋아 아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몸이 안 좋은가봐 화장실 가서 집 너무 크게 지어둔 거 아니야 요만한 거 방 한 칸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속도 보니까 입덧 임신의 증상 입덧입니다 뱃속에 이제 애기가 생기면 자동차 키를 드세요 자동차 운전도 하나 보네 남편한테 데리러 오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어 여기 있다 자동차 키 직접 가는 거야? 자동차로 가세요 오 이제 자동차는 빠르지 마저 잘됐다 아이고 집안에서도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느려가지고 오우 어우 나다다다 좋았어 나의 인내심 아주 강력해 뭐지? 자동차 왔는데 자동차를 타고 오우 갑자기 운전 시뮬레이터가 됐어요 이거 근데 잘못 왔는데 뒤로 가야 되는데 뒤로 어떻게 가지? 후진 후진이요 후진 후진 후진이요 후진이 안되네 자동차가 뭐 이런 자동차가 다 있어 이거? 다시 다시 차 운전 조심해야 돼 이거 후진이 안되거든요 자동차가 브레이크고 엑셀 뭐였지? 어 엑셀 여기 엉엉 잠깐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 너무 빨라 잠깐만 화면도 막 돌아가고 장난 아니네 살짝살짝 브레이크 엑셀 살짝 밟아 살짝 잠깐만 잠깐 반대로 반대로 어 자동차 반대로ạn 어 잠깐 잠깐 반대로 어 부딪쳤다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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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후진 어떡해 후진 으아아앙 어아아앙 부숴버릴iell 아니 왜 후진을 안만들어 놨어요 자동차에 자동차에 후진을 안만들어 말이 되냐고 뭐냐고 왜 앞으로만 가냐고 이거 비행기야? 아 비행기냐고 후진이 없냐고 자동차에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고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걸까 아 브레이크를 꾹 누르면 후진 되는구나 그렇지 자동차에 후진이 없어 안되지 이게 후진이었어요 브레이크인 줄 알았는데 후진이었어요 아 화면 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병원이 어디야 마을이 이렇게 칙칙하지 무슨 좀비 아포칼립스 온대 갔지 사람 사는 느낌이 안나는데 빨리 좀 가고 싶은데 빨리 갈 수가 없네 전직 전직 그 레이서 전직 레이서였습니다 아내분 전직 레이서였어요 도착했다 어 여기 있구나 다왔어 다왔어 이렇게 가까운데 그냥 걸어가지 차라리 걸어갔으면 아까 같겠다 다음은요 5탄 아 내렸어 사람 있네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설마 남편 남편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얜 또 누구야 이거 어 어 누구냐고 다른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남편 여기도 있네 선생님 선생님 몸이 안좋아요 왜 오셨어요 도와드릴게요 루우란스 보러 왔어요 다터 룸 18로 가세요 잘못하면 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인가 이건 또 왜 두개야 아 이름 쓴 거구나 진료서 선생님 저 몸이 왜 그런 걸까요 저 큰 병 걸린 걸까요 아니 뭐야 병원이야 저기요 뭐야 이거 아저씨 왜 밑 바지를 왜 벗고 있어요 뭐지 어 체크 좀 해주세요 기분이 어떤가요 지금 전 지금 매우 피곤하고 아파요 음 그러면은 우리 연구소로 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군요 왜 피곤한지 엄청난 병이 발견된 건 아닌지 한번 실험해봐야겠습니다 실험실이요? 좀비 바이러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좀비요? 이렇게 해요? 아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는데 된 거야? 뛰기 버튼 없나? 내가 못 찾는 걸까? 뛰는 버튼이 있는데 절대 안 뛰네 하긴 조심해야지 임신 중이면 6탄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후진해서 가도 될 것 같아 안되나? 추미brush vår motif 어디였지 우리 집 어 잠깐만요 반대로 어 자꾸 저게 왜 자꾸 옆에 깨눌려가지고 자 요거 누르면서 어 잠깐만요 왜왜왜왜왜왜 괜찮괜찮X3 어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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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부스터 extremely 안가가지구 여기서 꺾어가지고 여기다가 주차를 딱 해주면은 보자 됐고 쇼핑을 하세요 갑자기 쇼핑을 오늘 저녁은 소고기 한우를 먹어야지 몸이 안좋으니까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던거 같은데 포켓몬에서 나오지 않았나 눈을 왜 저렇게 감고 있지 근데 한우는 비싸니까 그냥 시리얼이나 먹어야지 벽차 껍데기 벗겨버렸어 계산도 하세요 네 계산도 하겠습니다 계산도 하겠습니다 여기있어요 하이파이 아 남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맞네 이거 지금 임신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아왔습니다 병원 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나 임신했어 뭐라고 정말 아 아 베이비 애기가 생겼어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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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안하고 있었어요 저 지금 이제 배 나왔어요 애기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아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제가 애기 보여드릴게요 애기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제가 애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애기 생기고 더 느려졌어 더 느려졌어요 느려질 수밖에 없긴 한데 액자에 고추는 왜 붙여놓은 거야 뭐지 어 내 생각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아 이제 애기 나러 가요 드디어 애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 1분 1초가 정말 1년 1년 같구만 언제 나오는 거지 와 야 신난다 내 애가 태어났어 뭐야 이건 또 내 애가 태어났어 이제 남편으로 플레이하고 있잖아 눈을 껌뻑이는 거야 눈 되게 크네 그리고 걸음도 되게 빨라 좋아 걸음 빨라서 좋아 굉장히 좋아 만족스러워 걸음 빨라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새면대에서 분수가 나오고 있네 새면대에서 분수가 나오고 있네 당황스럽네 배달하세요 아내에게 요리를 와 뜨겁지도 않나 그대로 잡고 가는거 봐 지금 바로 옆에 있었구나 어 요거 애기 어 애기봐요 애기 밥 먹어 여보 내가 밥해왔어 아 이렇게 생긴 친구였어 이게 클리어 됐어 그만해 아 못해 이제 아 이제 더이상 못해 나 못해 아 여러분들 하세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요 애기 나가주고 이제 됐거든요 에이 이제 아마 클겁니다 다 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아이를 낳아봤구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저의 인내심을 굉장히 테스트했던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